전원 규율은 제대로 지키도록 으악 다들! 이쪽으로 와! 열심히 할게요 화제에 주의해주세요 눈앞에 이 풍경을 보게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만 전쟁터로 변모한게 아쉬울 다릅니다 다들! 다들! 이쪽으로 와! 가끔은 틀이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이 뜻을 이루지 않으니 수행을 더 쌓고 오거라 온도는 안정적이에요 배지야, 용서 좀 쳐라! 으악 다들! 이쪽으로 와! 화제에 주의해주세요 나의 상자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는데 내가 뭘 해결해 줄 전척 핵식을 한 호흡에! 너희는 문제를 해결함인 차가야! 오늘도 잘 부탁해! 화제에 주의해주세요 그저 한순간입니다 ㄷㄷ ㅋㅋ 도움이 있었고, 나란 은하자시다 빠르게 처리해야 고통이 적을 거야 내가 가지 유언을 전해 달라고 거절한다 도움이 있으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